내 거 채널 나와서 세 차례 데리고 같이 미국 가는 거. 그래, 미국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했단 말이야. 둘이 같이 한다고요? 아니, 나 갈 때. 깜짝이야. 너랑 둘이 왜 가, 내가. 근데 오빠는 왜 내가 나 좀 데려가라고. 나 좀 데려가라고. 진짜. 아니, 너 한 말이 좀 있어, 지금. 이 상승이. 형, 조보경 민망해한다. 조보경 민망해한다. 야, 너랑잖아. 야, 이상한 게 아냐, 너 맨날. 아니, 근데 소민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하더라고. 아니, 조국 오빠한테 미국 공연 갈 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, 그래 가자. 저기, 지호 언니랑 같이 가도 돼요? 그랬더니 아니, 지호는 안 돼. 그 얘기 아니고. 제가 저만 가자는 게 아니고 소민이랑 같이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된대요. 아니, 이렇게 가면 약간 이상하잖아. 성날까 봐, 성날까 봐. 약간 느낌이. 이렇게 세 시간 더 소민이가 연막 같다고. 나 연막 잘해봐서 알아. 아니, 그럼 우리 셋 다 가지 마. 이렇게 가면 커플 커플 가는 거 같잖아. 넷시? 어, 넷시 가는데. 넷시 갈 생각은 없어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난 가야 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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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는 공연을 해야 돼. 야, 나는 내가 끼면 다 해결되는데. 그러니까. 내가 들었으면. 아니, 근데. 그러면은. 다 해결돼. 그러면은 이제. 이게 관광 목적이 바뀌지. 효도관광, 효도관광 느낌이잖아. 약간 아, 멤버들을 늘어갔구나. 이거는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. 음이 터치.' 감사합니다.